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정직한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둘은 서로 아껴주고 존중해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여보 힘든데 조금 쉬세요.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지. 제가 일을 조금 더 받아올 테니 당신 당분간은 나무 해오는 일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 일 좀 줄여 내가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집안일 하랴 일하랴 너무 힘들지 않소? 이렇게 서로 아껴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강하단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어요. 그것은 치료가 어려운 문둥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이라 지금은 고치는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고 용한의원은 다 불러보고 무당도 찾아가고 국까지 해보았지만 남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동안 집은 매우 가난해졌지요. 그런데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어느 날 이웃 주민이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하다가 온 건데 솔직히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그런 병에 걸렸으면 마을을 떠나주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정은 안 되었지만 우리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을이 문둥병에 옮기 전에 우리 마을을 떠나주어야겠어요. 문둥병이 걸렸다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옮을 수 있다며 다른 동네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쫓기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음악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남편은 몸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보기 흉하게 내려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부인은 실한 내색 없이 신랑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되다 보니 돈도 없어서 보리죽 한 그릇을 먹는 것도 어려웠지만 부인은 허드렛는 일이라도 구해 신랑에게 보리죽을 끓여서 입에 넣어주고 씻겨주고 열심히 보살펴주었습니다. 결국엔 신랑은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어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랑의 병세는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신랑은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고생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당신 혼자라도 살아가시오.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소. 당신까지 여기서 고생할 필요가 무엇이오. 이만하면 되었소.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뭐라 할 수는 없소. 나도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더 원이 없소. 그러자 부인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두고 가기는 어디를 가요?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아야지요. 저는 절대 어디도 가지 않을 테니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더 힘들지 제가 더 힘들겠어요? 용기 잃지 말아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새님이 부부가 사는 집으로 시주를 하라고 찾아왔어요. 새님의 모습은 며칠을 굶은 듯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살림도 너무 어려웠지만 새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부인은 보릿살을 조금 시주했지요. 스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님은 갑자기 부인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에 환자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스님. 부인은 두 눈이 동그래지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어찌 하셨는지요. 그 환자를 낫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스님? 그게 무엇인가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으십시오. 단, 백일이 지나기 전까지 찾아야 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였으님? 부인은 새님에게 재차 물었지만 새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스님,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부인은 새님을 따라갔지만 새님은 어느새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지? 부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 후로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혼자 어찌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두고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돌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아 떠났지요. 남편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곁에 있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도가 없기에 망설이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하며 새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새님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부인은 백일이 가까워 오자 점점 더 기운이 없어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 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대로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 남편은 죽게 될 거야. 남편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부인은 다시 힘을 내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던 부인은 남편의 임종이라도 지키고 함께 떠나자는 생각으로 집으로 방향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지친 부인은 집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젖먹던 힘을 다해 기다시피 해서 부인은 남편이 있는 방으로 힘겹게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부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부인을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부인은 너무나 놀라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 확인했지만 분명 남편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병에 걸리기 전 건강한 모습으로 말끔히 나아 있었어요. 남편과 부인은 서로 부듬켜 안고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었던 것일까요? 백일 동안이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 헤매고 다닌 부인은 결국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남편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평생 서로를 위해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손님을 싫어한 부자 옛날 옛날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워낙 부자여서 친구도 많은 데다 강릉 가는 길목에 있어서 여행객들이 지나가던 길에 하룻밤 머물다 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네 식구들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느라 늘 시달렸습니다. 아휴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무엇하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있던 재산도 다 날리게 생겼네. 부자가 한탄하자 부인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어째 손님 맞이하느라 쉴 시간도 없네요. 그러자 아들 내외도 한마디 보탰어요. 제가 결혼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저를 찾아오는 손님까지 생겨서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손님, 저 손님, 친척들에다 치약상 구경을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 손님들까지 전부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자고 하니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며느리까지 거들면서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스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사 이치를 잘 안다고 하니 혹시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스님에게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스님은 세상일을 잘 아신다면서요? 우리 집에 날마다 손님이 끊이지를 나나 식구들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혹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스님 역시도 평소에 이 집에 가끔 드나들면서 신세를 적기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척 난감했지요. 그건 주인장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 이 집이 부잣집이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먼 데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래 집에는 손님도 찾아오고 또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서로 정도 나누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세님은 세님은 정중하게 거절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절에 돌아가서 다른 세님들에게 산 아래 부잣집이 손님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참 난감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혹시 너무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님들도 그 집이 아직 자기 복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절에는 아직 정식 세님도 되지 못한 땡땡이 중이 하나 있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 이었습니다. 땡땡이 중은 세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는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이거 돈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땡땡이 중은 그 길로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잣집에서 시조를 받고 밥도 잘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를 보아 부자에게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 집의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자는 손님이 많아서 걱정해라고 했지요. 그게 걱정이었군요. 별일 아닙니다. 마침 좋은 수가 있긴 합니다만. 부자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손님 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땡땡이 중은 일단 자신에게 백량만 주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얼른 쌀을 팔아 백량을 만들어 땡땡이 중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땅의 기운이 강하여 집의 왼쪽에는 정룡 오른쪽에는 백호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 당기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오지 않게 하려면 그 기운을 끊어야 합니다. 특히 왼쪽 좌청용에 해당하는 자리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부터 끊어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왼쪽 옆에 치약산 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산줄기가 지나는데 그 중간의 언덕 한 곳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덕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니 그 머리를 잘라버려야 사람이 모이는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했지요. 부자는 얼른 일꾼들을 모아서 땡땡이중이 알려준 자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이중도 함께 일을 거들었는데 며칠 지나서는 다시 부자를 찾아가 돈 백량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운을 끊어낼 때까지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자는 손님 치대만 안 하게 해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을 부자는 땡땡이중에게 또 돈을 내주며 얼마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도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고기도 해다주면서 도왔습니다. 땡땡이중은 짐짓 땀 흘리는 척을 하면서 말했어요. 이거 아주 속까지 싹 드러내야 부인 손에 물이 마를 텐데 어설프게 파넣으면 안됩니다요. 부인과 며느리는 땡땡이중이 돈이 더 필요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는 또 백량을 더 구해주었습니다. 땡땡이중은 부인과 며느리가 구해준 돈을 들고 좀 더 땅을 파는 척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사라져서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부자집에는 과연 과연 손님이 끊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고 부터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집안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더니 얼마 안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부자집에서 돈을 삼백량이나 빼앗아간 땡땡이중 역시 금세 땅도 잃고 집도 잃더니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괴무와 금 송아지 옛날에 한 부부가 오랫동안 사식이 없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영감은 얼마나 좋던지 아들을 낳았다고 사랑하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춤을 덩실덩실 추웠습니다. 우리 집에 금 송아지가 생겼소. 금 송아지를 낳았소. 그 덕분에 아이 이름은 금 송아지가 되었습니다. 금 송아지처럼 귀한 자식이라는 뜻이지요.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부인이 그만 병에 걸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영감은 재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컸다 싶으니 영감은 그제야 새 부인을 얻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마침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새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 부인은 영감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주었지만 금송아지는 미워하여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부인이 금송아지의 새 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자 부인은 더더욱 금송아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전 처자식인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나쁜 마음을 먹은 부인은 윗동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소원대로 해주고 부르는 대로 값을 줄게 내 정을 좀 들어주겠는가 그 말에 신이 난 점쟁이는 꾸벅 저라며 말했습니다. 예 무슨 정이든지 들어줄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요새 아이를 가져서 그러는지 자꾸 몸도 아프고 안 좋소. 내가 어느 날 우리 영감하고 있을 때 자네를 불러다 점을 보자고 할 것이니 그때 점괘를 좀 잘 풀어주시오. 점쟁이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뱃속에 든 아이도 성치 못할 테니 두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살리려면 금송아지에 간을 내어 먹어야만 한다고 말해주시오. 점쟁이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예? 사람을 죽이라고요? 어찌? 하지만 부인이 살해낸 후하게 할 테니 말을 좀 잘 들어 들어 달라고 하면서 사정하자 점쟁이는 어쨌든 시킨 대로 해보겠다며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그날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누워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영감은 부인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 아니 요새 자꾸 그렇게 알아누워서 어찌합니까 많이 아파요? 부인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끈끈 아르며 말했습니다. 암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아기도 죽을 텐데 어쩌나 그러면서 숨을 헉헉 떼고 몸을 이리둥굴 저리뒹굴 하며 방안을 굴렀습니다. 영감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부인은 짐짓 모른채 하고는 부탁이나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윗동네 점쟁이나 불러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를 모르겠으니 점이라도 좀 포개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영감은 이튿날 아침 일찍 윗동네 점쟁이를 불러왔습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해주게 속이 시원하게 점괴가 나오는 대로 다 풀어놓으시게 점쟁이는 부인을 들여다보고 한참 점을 치는 척 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은 지금 병이 위중한데 그냥 약이나 침으로 나을 병이 아닙니다. 부인도 살리고 아기도 살리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합니다. 영감이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점은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영감에게 면박을 주었어요. 그리고 점쟁이에게는 돈을 크게 한 뭉치 주어 돌려보내고 나서 영감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 않겠어요? 영감은 애지중지하던 금송아지를 해치라는 부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기를 하자 마지못해 모질게 마음을 먹었지요. 한참 후에 서당에 갔던 금송아지가 돌아왔습니다. 영감은 아이에게 밥을 먹고 나서 산에 가서 풀을 베어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에 나시랑 망태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거라. 나시 잘 들지 않으니까 산에 가는 길에 백정집에 들러 낯을 갈아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백정은 소나 개, 돼지 등 가축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송아지가 낯과 망태를 둘러매고 백정집에 가니 백정이 부엌에 앉아서 칼을 쓱쓱 갈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는 잠깐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니 용기를 내어 나 좀 갈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정은 이미 금송아지의 아버지와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숫돌에 칼을 갈고 있을 때 백정이 갑자기 나타나 칼로 금송아지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백정의 부인이 뛰어들어와 백정의 배를 걷어차서 말렸어요. 못된 사람 같은 이라고 그 나쁜 논말을 듣고 돈 몇 푼의 이 어린 아이를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 간이 그렇게 먹고 싶거든 저 바당에 있는 개의 간을 내가 라 하세요. 백정 부인이 호령하자 백정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의 아버지가 백정에게 찾아와서 부탁할 때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라고는 백정이 진짜로 아이를 해치려고 하자 몸을 날려 막아선 것입니다. 백정 부인은 놀라서 기절해버린 금송아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잠시 후 금송아지가 깨어나자 백정 부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이래저래 해서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도련님을 살려준 것을 도련님 부모에게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도련님은 어디든지 멀리 멀리 가세요. 가서 잘 살고 꼭 성공하십시오. 그 사이 백정은 개를 잡아 개의 간을 꺼내다 영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영감이 그걸 썰어서 부인에게 주었더니 부인은 두어점 집어먹는 척하다가 실컷 먹었다고 하고는 이제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 부인은 금송아지를 깨끗한 물에 잘 씻기고 댕기머리도 정성스럽고 다시 땋아주고 새옷을 입혀주었어요. 준비를 마친 후 백정 내외는 금송아지에게 돈 한 뭉치를 쥐어주고는 마을 앞산까지 배웅했습니다. 금송아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백정 내외를 몇 번이나 돌아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송아지가 한참을 가다 보니 하늘도 보이지 않는 깊은 솔밭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범상치 않은 빛이 보였어요. 금송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보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어서 더 가지는 못하겠고 오늘 밤은 이 무덤가에서 자고 가야겠다. 금송아지는 서당에서 배우던 그를 잠시 외워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깜빡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한 부자 양반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내일 아침에 내 무덤에 좀 와보거라. 웬 도령이 하나 와서 누워 자는데 장래에 아주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아주 비범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워라. 양반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새벽이 되자 바로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한 아이가 이슈를 흠뻑 맞으며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양반은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양반을 보고는 남의 무덤에서 잠을 잤느니 큰일 났다 싶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은 없지만 갈 곳이 없으면 사람 많은 다른 곳으로 가지 왜 이 산중으로 왔느냐 예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헤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마침 양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있고 금송아지가 똘똘해 보이기도 하여 양반은 금송아지를 자기 자식 삼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양반에게 고맙다고 백배 절하고 그날부터 양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양반이 선생을 불러 금송아지를 가르쳤고 금송아지는 열심히 공부하여 17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과거를 볼 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내외는 복이 있어 귀한 자식을 얻게 된 만큼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며 금송아지 나이가 스무살이 되었을 때 과거를 보게 했습니다. 세무살의 과거를 본 금송아지는 장원 급제하여 고호를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곳에 원님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니 금송아지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허락하여 금송아지는 고향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금송아지는 화려한 행차를 하고 고향을 찾아갔는데 금송아지 일행이 고향 마을에 들어서자 밭에서 일하던 한할머니가 행차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행차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잘도 차려서 간다. 우리 금송아지도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 걸. 금송아지는 자신의 행차를 보며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보고 아랫사람을 시켜 할머니를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외쳤어요.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금송아지는 자기 말에 올라앉으라고 하여 할머니와 함께 길을 갔습니다. 조금 가다보니 운막에서 신을 삼던 할아버지가 나와 머리 위에 손을 넘고는 행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행차는 어디로 가는 행차인지 잘도 차려서 가네 우리 금송아지가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 것인데 금송아지는 그 할아버지도 함께 말에 태운 고울에 들어갔습니다.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예전에 금송아지를 살려주었던 백정부부 였습니다. 금송아지는 백정부부를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 방에 모신 뒤 자기를 몰라보겠느냐고 하며 인사를 했지요. 금송아지는 백정부부 덕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후 본래 아버지도 찾아 모셔왔지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먹으려고 했던 새어머니는 크게 벌을 주었습니다. 그 뒤 금송아지는 장가도 가고 백정부부와 자기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호강시키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진해의 은해 옛날에 옛날에 무척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마침 때는 섯달 금음 날이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새로 장만한 설빔을 입고 자랑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아이들은 먹지도 못해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니 더욱 괴롭기만 했어요. 다른 집은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설날이 다가와도 우리 아이들 새 옷은 커녕 당장 아침 저녁 먹을 거리도 없구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우리 아이들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남자가 씨름에 잠겨 한숨만 푹푹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사이에 해가 꼴딱 넘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는 결국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슬픈 마음으로 깜깜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 산 중턱쯤 이르렀는데 저쪽 아래에서 불빛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풀숲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빛이 남자 근처까지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방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딜 갔지? 남자가 가만히 보니 등 불을 든 사람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숨어있는 곳을 쳐다보더니 여기 계셨냐며 얼른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쫓아와서 나오라 마라 하시는 겁니까? 난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설날이 때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밥 달라며 우는 자식들을 참아 볼 수가 없답니다. 난 이제 이 세상에 미련이 없고 당신한테 볼 일 없으니 가던 길이나 가십시오. 그러자 여자는 단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겠다는 사람을 두고 그냥 간답니까? 일단 저를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살 방도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도와주겠다면서 자꾸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자는 몇 번 더 사양하다가 할 수 없이 여자를 따라 나섰어요. 남자는 여자를 따라 한참 동안 산속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산 중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싶던 순간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여자는 여기가 자기 집이니 함께 지내자면서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한산 가득 음식을 해서 내왔지요. 남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여자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나만 이렇게 배불리 밥을 먹고 있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밥이 잘 넘어가질 않았어요. 잠시 후 남자가 밥을 다 먹고 나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오. 서방님은 이제 나와 함께 사시고 서방님의 부인과 아이들에게는 설날과 추석날 1년에 두 번만 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서방님 식구들은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제안이 당혹스러웠습니다.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또 별다른 수도 없었지요. 식구들도 잘 돌봐주겠다고 하니 그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추석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집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했더니 여자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어요. 다녀오셔야 지요. 가서 아이들도 보고 부인과 좋은 시간 보내다 오세요. 다만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지는 말고 곧바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신신당부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과연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말짱하니 깨끗한 집이 되어 있었고 부인과 아이들은 좋은 음식에 좋은 옷을 입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보내서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 남자는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즐겁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식구들과 함께 더 있고 싶었지만 여자와 약속한 것이 있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보름날 차례 잘 지내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있어라. 난 이제 다시 가야 한다. 내가 없더라도 잘 지내야 한다. 남자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집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오래 머물지는 못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후로도 남자는 산속 여자와 함께 살면서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날에 집에 다녀오면서 탈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섯달 금음날이 되어 남자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나서는데 그날따라 여자가 갑자기 남자를 붙들었어요. 서방님 오늘은 안됩니다. 오늘 가시면 못 오십니다. 남자는 여자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1년에 두 번씩은 다녀오기로 약속한 것이니 지켜달라고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냇몰을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남자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그 집에는 다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죽는다. 아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는 안 그래도 오늘은 가지 말라고 여자가 붙잡았던 일도 생각나고 해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가 같이 지내고 있는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지네다. 지네가 인간이 되려고 내게 접근한 것이다. 그러니 굳이 다시 가겠다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재를 모아 지네에게 뿌려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한 뒤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짝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뒷문의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커다랗고 벌건 지네가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난 어차피 저 여자 손에 죽어도 원통하지 않다. 여태까지 나와 우리 식구들이 잘 살고 있는 게 다 저 여자 덕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단 말이냐.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자가 어느새 사람 모습이 되어서는 이제 오시느냐며 남자를 반갑게 맞이 했어요. 남자는 아랫목에 앉아서 담배를 뻐근뻐근 피우고 있었는데 여자는 윗목에서 남자를 바라보며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불안해서 어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한참 피우다가 담배재를 문 밖으로 탁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벼랑간 달려들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오시다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실은 그건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구렁이입니다. 예전에 잠시 저와 함께 살았던 적이 나 나 나 당신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해코질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제게 담배재를 던지라고 시키지 않던가요? 남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내게 담배재를 던졌으면 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지켜준 사실에 감동하여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준 덕에 나는 이제야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니 서방님도 염려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는 지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피우며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남자는 갑자기 피어난 연기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그동안 여자와 함께 살던 집은 사라지고 커다란 바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니 부인과 아이들은 여전히 좋은 집에서 변함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끝까지 나와 우리 식구들을 위해 힘써주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남자는 한순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자신을 살려주고 식구들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어준 여자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는 여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고 식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원숭이의 엉덩이 어느 날 원숭이가 강가를 어슬렁거리다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넌 이름이 뭐니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개는 원숭이를 보더니 부끄러운 듯 말 했어요. 내 이름은 개야 넌 원숭이지 난 너를 알고 있어. 원숭이는 개가 자기를 알아보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원숭이와 개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원숭이와 개는 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숭이는 열심히 드레에 나가 별을 베어왔고 개는 집게발로 껍질을 벗겨 쌀을 찌었습니다. 드디어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원숭이는 먹음직스러운 떡을 보자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얼른 떡을 가지고 나무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떡을 나뭇가지에 걸쳐놓더니 혼자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원숭아 너는 왜 혼자만 떡을 먹니? 이리 가져와서 같이 먹자. 개가 말했지만 원숭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떡을 먹었어요. 화가 나서 눈을 굴리던 개의 머릿속에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개는 혼자 한발로 중얼거렸어요. 원래 떡은 썩은 가지 위에 올려놓고 먹어야 맛있는 법인데. 개의 말을 들은 욕심쟁이 원숭이는 얼른 떡을 썩은 가지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개야 고맙다. 내 말대로 해볼게. 너는 참 좋은 친구로구나. 하지만 떡을 올려놓자마자 썩은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떡도 나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개는 얼른 집게발로 떡을 집어들고는 자기 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서야 원숭이는 개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원숭이는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개 굴로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굴이 너무 작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야 아까는 내가 장난친 거야 화내지 말고 이리 나와 같이 나눠먹자. 원숭이가 개를 달랬습니다. 너도 욕심을 부렸으니 나도 혼자 먹을래. 개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더 크게 냠냠 소리를 내며 혼자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약이 오른 원숭이는 엉덩이로 개 굴을 틀어막았어요. 내가 정말 떡을 혼자만 먹겠다면 네 굴에다가 똥을 놓을 거야. 안에 있는 개는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엉덩이 안 치워? 네 엉덩이를 내가 꼬집을 거야? 개가 말했지만 원숭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꼼짝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개는 집게발로 원숭이 엉덩이를 꽉 꼬집었지요. 원숭이는 너무 아파서 펄쩍 뛰어올랐고 그 바람에 원숭이 엉덩이에서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개의 집게발에는 원숭이 엉덩이 털이 붙어 털이 나게 되었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게 된 거랍니다. 착한 개똥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착하고 순박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머리가 조금 나쁜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덜어 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래도 장관은 아주 잘 들어서 색시가 참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마을에는 아주 약삭바른 건달 두 녀석이 살았어요. 이 건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개똥이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 덜 떨어진 개똥이 녀석이 잘난 색시를 얻었으니 돼지목의 진주목거리가 아니고 무어냐? 누가 아니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그 녀석의 색시를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서로 짰습니다. 꾀를 내서 개똥이 색시를 빼앗기로요. 건달들이 개똥이를 불러내 살살 깨웠습니다. 여보게 개똥이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하세. 무슨 내긴데? 이야기 내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걸세.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재산을 자네한테 주고 자네가 못하면 자네 색시를 우리한테 주길세. 덜 떨어진 개똥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건달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그전에 장사를 할 땐데 말이야. 당나귀 등의 항아리를 잔뜩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팔러 다녔거든. 그러다가 하루는 허허벌판에서 난데없이 소나기를 만났지 뭐야. 사방을 둘러봐도 비 그을 데가 있어야지. 마침 길가에 버섯이 하나 있기에 버섯갓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했네.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워놓고 말이야. 세상에 버섯이 얼마나 크기에 둥치에 당나귀를 메워놓고 버섯갓 아래서 비를 피했다니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건달 녀석이 말을 꺼냈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집 살림살이 장만한 얘기를 해주지 몇 해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뭐 별게 있어야지. 나는 바늘 한 개를 물려받았네 그려. 그래 그 바늘 한 개를 대장간에서 녹여 살림살이를 만들었는데 소치며 냄비며 대접도 만들고 나시며 호미며 쟁기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아무튼 그릇이며 연장이며 쇠부치로 된 건 죄에 만들고 아직 반토막이 우리 집에 남아있네 그려. 바늘이 얼마나 크기에 살림살이를 죄다 만들고도 반토막이 남았을까요?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콧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 이젠 개똥이 자네 자리일세. 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건달 녀석이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개똥이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워낙 아는 이야기도 없거니와 두 녀석 이야기가 하도 황당무게하고 긴가민가 싶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멍청스레 뒤통수만 글적거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는가? 그럼 자네 색시는 이제 우리 찾을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 테니 그리 알게나. 건달 녀석들은 낄낄거리며 가버렸습니다. 개통위가 집에 와 생각해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색시를 빼앗기게 생겼네.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왔습니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이리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끙끙 알았지요. 그 꼴을 보고 색시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개똥이가 한숨을 푹 쉬며 털어놓았지요. 이러쿵 저러쿵 해서 여차여차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시가 한다는 말이 거참 잘됐네요. 안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개똥이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아주 몸살 안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역락없이 호라비가 되었네. 그러자 색시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설마하니 그 건달들한테 빼앗겨 갈성 싶어요.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그 대신 다음부터는 그런 터무니없는 내기는 하지 마세요. 그라고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이탠날 아침 색시는 마당 한쪽 구석에 집동을 하나 커다랗게 묶어놓았어요. 개똥이 덜어 집동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지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테니 당신은 집동을 쓴 채로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동을 쓴 개똥인지 개똥을 품은 집동인지가 마당 한쪽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건달 녀석들이 찾아왔어요.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개똥이를 불렀지요. 이복의 개똥이 집에 있나? 그러자 색시가 시체미를 뚝대고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사냥을 갔는데요. 어쩌녁에 고양이가 낳은 강아지하고 오늘 아침에 달기 낳은 매새끼를 데리고 나무 없는 산으로 꿩을 잡으러 갔어요. 아참 아참 촉 없는 화살과 시위 없는 활도 들고 갔지요. 이러는 겁니다. 거짓말도 이쯤 되면 금메달 감 이지요. 그러니 건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색시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예끼 예끼 여보쇼 멋이 어째요. 고양이가 강아지를 낳고 달기 매를 낳고 하루 강아지랑 하루 매새끼를 데리고 무슨 사냥을 나가요? 나무 없는 산은 어디 있고 산의 꿩 사냥은 또 무슨 말이요? 촉 없는 화살에 시위 없는 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색시가 맞받아 고함을 쳤습니다. 그럼 버섯 둥지에 당나귀를 메고 버섯 까다래서 피를 피했다는 건 말이 되는 말이요? 반을 한 개로 온갖 살림살이를 만들고 반토막이 남았다는 건 어떻구요? 그럼 거짓말을 하면 저기 저 집동도 웃는 법이요? 그러자 정말로 마당에 서있던 집동이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색시가 이때다 하고 호통을 쳤어요. 저것 보시오 집동이 다 웃지 않소. 그러니 건달들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말몬이 막혀서는 얼굴이 벌개가 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쳐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호라비 신세를 면했어요. 이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집동이 다 웃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자나 양반들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고 지위가 낮은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린아이가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좋은 꿈 숨기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